뭐 뺀지 마죠 누려 2 여겨 보셔 말씀해 보시오 으 경연이 를 살리고 잡으면 돈을 내라 거라 으 아저기 2 얼마 안 돼 1억 원 이라고 하라 아 저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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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시방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걔는 털털 털어봤자 개 털이거라 쥐어짜봤자 국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참말로 가진 거 없는 놈이 참말로 불쌍한 놈인게 보내줄려면 보내줄면 말란 맛이요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걔랑 하루뿐이 안 잡아서 모르시나 본데 걔 발냄새 그 수준을 독가스 수준이에요 아저씨 조금만 더 있으면 아저씨 코에 기부수여야 되죠 이것들이 진짜 어쨌든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인이의 목숨은 없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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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서해서나 온 사람인데 편행범을 체포한다 아저씨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나는 경인이의 홍경인인데 내가 나를 납치한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반주해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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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따라와 따라와 어 여보세요 장난이라고? 장난이래 장난 경인아 야 인마 장난칠게 따로 이런거 같다 장난을 치고 경인이네 장난이네 아무튼 못말려 걔는 아니 무슨 장난을 그런 장난을 치냐 형님 근데 드릴 말씀 있는데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만 밀기나 이 자식아 두고 봐 내 다음번에 꼭 성공 오면 안다 내가 성공 오면 말아 어? 그렇게 된 거구만 어? 아 저 어쨌든 이상한 낌새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네 네 그런 장난 하지마 알았어?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네 우리 땜에 고생 많았네 고생은요 고생은요 저 저 저 저 저 먼저 가볼게요 네 아 이거 뭐가 부끄러요 네 이어 온 김에 차려다니라 하고 가 그래 형님 근데 이놈 아들친구는 좀 늙었는구나 야 원래 더 늙은게 그 집 전통이다 전통 이게 뭘 노려봐 이건 오늘 박 이거 형사라고 생각하냐 맞죠? 야 이놈이 형사답네 이거 진짜 수답이네 이거 어? 근데 이거 안 풀러? 이거 오늘 안 풀러? 이거 먹어요 이거 안 풀러? 형 밀다 다시 줘 힘 끝났다 힘 Erfahrung ising 있음 힘놨려 퉤 Charlie Arik 퍼르 Zimmer 턤 läh 퉤 아 퓨 박수 owner, 사 σου время 찍어 village 곧 끝 끝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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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u 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